이 해삼은 죽었을까? 살았을까? 우와 살았...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거 봐봐 우와 대박 대박 아유 손 시려워 아유 손 시려워 아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그거가 이거야 음 아유 손 시려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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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면 메려 좀 전에 익힌 회사만 완전 부드러워졌어 야 너 뭐해? 라면 뭐야 해산만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그래 갖고 뺏어야지 안 되겠다 해산라면 먹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걸 여기다 덜어 에휴 에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엄마 많이 줬어야 됐는데 이런 뜻이지 많이 던다 아니 적당히 덜어 인간적으로 잘 가라 다시 노지 마라 야 너무 심한다 아이 하아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이천장 엿밭 햇바닥 괜찮아 아 맛있다 격땅이 잘 먹었네 엄마가 잘 뺏어갔네 엄마밖에 없네